흐흐흐 친해지길 바래 승우편 승우 형 홍삼 먹을래? 아이고 잘했네 제 따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네?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너무 새끼려 죄송합니다 누우면 되나요? 친해지길 바래 승우편 자 이번엔 옷을 입혀주기 하겠습니다 저희 또 저희 구단 800승 기념 티셔츠를 승우 선수한테 입혀주겠습니다 친해지길 바래 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제가 또 애기들 옷 많이 입혀줘서 친해지길 바래 투 홍삼 먹여주길 승우 형 홍삼 먹을래? 제 따위라고 생각하고 아유 쪼쪼쪼 잘 먹었네 아유 잘했네 자 친해지길 바래 쓰리 아유 승우야 모비스 온 걸 환영하고 모비스 에서 잘 버텨내서 모비스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녀한테 춥지 않네요 이거 아이컨텔링 어떠게 하실거에요? 더 어색해졌어 이번엔 친해졌네요 승우이랑 저번에 친해졌던 거 같아 사우나 했는데 좀 어색해졌어 남자끼리 뭐예요? 이게 지금 그래 병진아 한 번 열심히 해보자 피버스TV 피버스TV 피버스TV